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미국의 민주당을 상당히 찬양하는 그런 색채가 강하죠. 미국의 언론사들도 공화당을 좀 공허하는 그런 매체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좀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헤리스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는 거의 기간지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그렇게 뺏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한국 신문들이 열심히 뭐죠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했다. 와신또포스트가 이렇게 했다. CNN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미국 대선 여름 뉴스는 제가 다루지도 않고 그다음에 관심도 안 가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들 삐따가게 됐는지 공부를 많이 하면 삐따가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20세기 이름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가 될 때도 보면 파리에 있는 세칭 이야기한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주류 언론들이 편견이 참 강하죠. 선입견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름 지배주주죠. 그리고 xai사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지금 한참 이름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우주선 재활용에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과거에 트위트인 x의 이름 인수해가 정상화시킨 인물이기도 하고 천재적인 사업가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보통 사업가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좀 은행이 좀 거칠고 직설적인 거죠. 보통 사업가하고는 다르죠. 보통 사업가하고 다른데 오늘 ai 전문 매체인 ai 타임스의 일면 톱 기사가 타임매가진이 ai 백인의 머스크를 제외해버린 겁니다. 국내에서는 화이브 자유산 수프톤이 선정이 됐는데 그걸 보고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죠.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한 아마 7월부터 지지했죠. 개인 사제 한 400억 매월 400억 7월 8월 9월 10월 한 4개월 동안 400억이니까 한 천억에서 한 2천억 정도를 도널 트럼프와 함께 내보내는 거죠. 신념이 투출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미움을 많이 봤습니다. 미움을 많이 봤고 사생활도 많이 이제 폭로하고 그렇게 하죠. 이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들 ai의 주요 인물에 포함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백인 안에도 안 끼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미국도 대단한 나라다. 미국 타임즈가 발표한 인공지능 백인 리스트에 일론 머스크 CEO가 제외됐다. 타임은 ai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한 타임백 ai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올해를 대표하는 인물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샘 알트만 오픈 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크북 메타 CEO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됐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를 제외해버린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개의치 않겠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매체를 완전히 그냥 좌우익으로 나눠가지고 좀 튀는 혁신적인 사람들은 그냥 배제해버리구나. 한번 읽어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머스크 CEO가 명단에 없다는 것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타임엑스 게시물은 7만, 700만 뷰를 넘었고 머스크가 왜 빠졌는지를 묻는 수백 개의 댓글이 등장했다. 그렇게 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계속 가끔 보면서 대단히 창발적인 사람이고 이번에 테네시주 맨피스의 여러분들 만든 GPU 10만 개를 연결해가지고 맨피스의 근로구 훈련을 위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은 규모도 여러분들 입이 딱 벌어질 정도고 특히 공기 단축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주선의 재활용을 여러분들 보기 좋게 승사시켰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보잉이 실패한 그런 우주선 귀환에 구원투수가 돼가지고 스페이스 x가 여러분들 출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기심과 질투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모난 정의 이름 모난 정을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머스크의 반응이 아주 재밌네요. 잡지가 연관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매가진 두 낫 이스테블리시 렐리번스 히스토리 다즈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말하니까 좋은 성과를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히스토리 다즈라는 이야기가 퍼포먼스 다즈라는 용어하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월드스토리 저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약품 약물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자주 내보내지 않습니까 어떻든 깎아내리려고. 이번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그 액을 도널 트럼프 캠프 여러분들 내면서 또 더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장으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임명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가감하게 시도하겠고 미국의 재정적 자리를 축소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정치적 야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성과가 말하니까 본인이야 좀 기분이 나쁘겠죠. 나쁘지만 사람은 어디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역사가 말하고 성과가 말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지우기 힘든 그런 성품이 시기심하고 질두심이지 않습니까 혁신가들은 항상 이렇게 대못을 박는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냥 꾹 참고 시간 속을 걷다 보면 성과가 일론 머스크의 표현대로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주제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오늘 의료 사태 문제를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강고 드리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제가 이제 꼭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분들을 20대 그 평안한 삶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성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한국의 근대하에 기여했던 사람을 기록을 내가 남겨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의 근대하에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성교사들이 엄청난 그런 기여를 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의료 성교를 통해서 오늘날 쉐브란스라든지 이화여자대학이라든지 심지어 고려대학교 뭐 이런 데도 다 여러분들 이 의료 성교사들 도움으로 토대를 닦게 된 거죠. 미국에 한없이 빚을 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서부를 젊은 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립자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결정권 이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 보시면 여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